해군과 공군이 10일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해군은 미래지향적 스마트 해군 건설을, 공군은 굳건한 연공 방위를 다짐했는데요. 내년도 중점 추진 계획을 완벽히 이행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의 내년도 중점 추진 계획은 스마트한 해군 건설입니다. 창설 100주년을 향한 항해의 원년으로 삼아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짐입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급변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도 해군의 임무와 역할은 변함이 없다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방개혁 2.0의 적극적인 이행도 당부했습니다.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전 대비라면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해군 건설에 합심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공군은 신규 도입 자산의 전력화로 내년에도 연공 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위해서는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항공우주력 건설에 차질 없도록 국방개혁 2.0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대한민국 공군상을 구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윤혀수입니다. 국방뉴스